최고의 요지, 여기는 포항 농덕입니다. 8천평 대단지 부지 총 7단으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1%만 건축하면 중공과 동시에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부지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럭셔리 클리핑장, 애견 야영장, 피크닉, 펜션, 리조트, 호텔, 숙박업소 자산에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조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통영입니다. 자, 키즈풀빌라 정말 저렴하게 매출에 비해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올해 한동 기준으로 매출만 4억, 작년에는 6억 이상 찍었던 수익이 너무 좋은 키즈풀빌라입니다. 자, 완벽한 통영의 키즈풀빌라, 3층 구조로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키즈풀빌라 자, 안녕하세요. 대구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수장입니다. 자, 바로 정말 싸게 나온 키즈풀빌라, 물건 정보 보겠습니다. 자, 매매금액은 각동, 어, 키즈풀빌라는 각동의 매매금액 10억입니다. 3월까지 유효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로는 이 가격으로 절대 못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단주주택 1동, 경랑철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글린생활시제도 1동으로 될 겁니다. 자, 토지 면적은 300평 정도 됩니다. 건물층수는 지상 3층 한동의 건물 면적은 720제곱메다, 218평입니다. 고주관리실까지 19평 인테리어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복층으로도 가능합니다. 객실은 한동의 객실은 5개 있습니다. 키즈풀빌라 기준 4명에서 최대 7명까지, 1층에는 베드룸, 거실과 주방, 화장실으로 되어 있고, 2층은 킨베드와 키즈베드, 키즈놀이터가 갖추어져 있고, 3층에는 바다정망, 개별 수영장과 바바퀘장, 사워부스가 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 매출 한동의 키즈풀빌라는 매출 4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익률이 좋고 저렴하게 매매를 합니다. 건물 방향은 남량입니다. 주차는 내 외부 10대 이상 가능합니다. 부대 시설은 개별 수영장과 개별 놀이터, 바바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18년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각 동에 키즈풀빌라 10억 지금 현재 운영은 커플동과 키즈풀빌라 2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필지 나눠서 구분화된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플룸은 한동에 다섯 개 실로 되어 있고, 키즈풀빌라는 두동에 각각 다섯 개 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키즈풀빌라 한번 보시죠. 정말 인테리어가 정말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대형 거실과 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실이 굉장히 웅장하죠. 대형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으뜸인 것 같습니다. 패밀리 베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을 갖추었습니다.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움이 풍겨지는 것 같네요. 한동에 다섯 개 실로 이렇게 대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정도 앞바다의 3층 건물이면, 이 정도 급으로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동에 거의 한 15억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지부터 시작해서 이 한동 10억으로 지금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2층의 계단으로 올라가면, 어린이 놀이터, 애들 놀이터, 그리고 안에 키즈밴드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고, 안전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아기들이 할 것 같습니다. 층구가 굉장히 높네요. 대형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고가 높고 넓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층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다 전망의 개별 수영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베큐장도 여기서 고기를 꽂 먹고, 어른들은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샤워부스도 배치가 되어 있네요. 올라가면, 온수풀 개별 수영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바다의 오션부를 볼 수 있는 멋진 뷰인 것 같습니다. 키즈푸빌라는 객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평수가 1층, 2층, 3층 다 앞에서 빌려주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객단가가 굉장히 높죠. 30만원 이상이라도 부모가 이 비용을 아깝지 않아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은 것 같습니다. 밖에 베란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 한동에 대형 키즈풀빌라 5객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트톤으로 정말 넓이 높이 딱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가격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으로 이런 건물 절대 못 짓고 이렇게 운영을 못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이 힘들 경우에도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주관리시도 19평 정도 되죠. 인테리어를 해서 복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체 필지가 세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 필지에 각 동이 들어서 있고 이 세 필지 세 분을 모십니다. 저는 컷풀동보다 키즈풀빌라동을 강추해 드립니다. 매출이 거의 한 3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 부분에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즈풀빌라입니다. 아까 보셨던 키즈풀빌라랑 조금은 변형이 되어 있죠. 심시도 더 멋지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 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무늬 거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나게 독립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촌동,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베큐장과 샤워부스 개별 수영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객시인 오션부이므로 아이들이 바다를 보면서 수영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네요. 대지 300평에 한동이며 5개 실로 구성이 됩니다. 이정도 앞바다에 3층 건물 지으려고 하면 거의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0억으로 대지와 300평과 한동 매매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필지는 3필지이며 키즈풀빌라가 300평에 2동을 운영하고 있고 300평에 5객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분할 되어 있어서 개별 매매입니다. 더욱더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금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기준에 13억이 넘었고 올해는 매출이 약 9억 이상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올해 기준만 해도 약각동마다 약 4억 정도의 매출이었으며 커플룸은 약 1억 5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구수입은 측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에 키즈풀빌라 매매금액 10억 매출은 4억이며 어마한 겁니다. 3년 뒤 투자금을 전액 다 해소할 수 있는 안전적인 수익률을 가진 키즈풀빌라 펜션 주인님을 모십니다. 자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통용입니다. 자 이 가격에 절대 못하는 매물이죠. 한동에 각 5개씩 키즈풀빌라 올해 각동마다 매출이 4억 이상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6억 이상 했죠. 주인이 너무 좋은 키즈풀빌라입니다. 완벽한 통용의 키즈풀빌라 3층 구조로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키즈풀빌라 한번 오면 엄마나 가기 싫어 떼쓰는 그 풀빌라입니다. 자 펜션 주인님이 건축을 하셔서 건축 비용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절대 이 가격으로 못 짓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마다 풀빌라 이 정도 3층 구조로 지으려고 하면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각동 대지면적 300평 약 한동에 매매금액 10억으로 5개 호시 풀빌라 키즈풀빌라의 주인님을 모십니다. 매출이 너무 좋아서 저는 구경왔습니다. 현재 이 가격으로 절대 못하는 물건입니다. 약 대지 300평에 한동이며 5개 씨로 구속이 됩니다. 이 정도 앞바다에 3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하지만 10억 매매로 대지 300평과 약 한동 기준으로 5개 씨매매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필지는 3필지이며 키즈풀빌라는 각각 300평에 2동을 운영하고 있고 300평에 커플동을 5개 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딱 3분만 모십니다. 한 분한테 전체를 매각은 못합니다. 각각 나눠서 3필지가 지금 구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키즈풀빌라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플동도 매출이 올해 기준으로 1억 5천으로 보시면 되고 한동에 키즈풀빌라는 한동에 4억 이상 매출이 나왔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으로 많이 가도 아직 애기들은 해외로 갈 준비가 안된 애기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출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즈풀빌라는 매출이 높은 이유가 객단가가 높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가격은 얼마라도 아깝지가 않죠. 객단가가 30만원 이상이라도 아이들을 위한 안전과 아이를 생각하면 또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이 잊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주영입니다. 오늘은 통영 풀 키즈풀빌라입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통영에서 소문이 많이 났던 그 풀빌라입니다. 그만큼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10개실로 키즈풀빌라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3억이 넘었고 올해는 약 9억 이상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매출이 너무 좋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올해 기준만 해도 각 동마다 키즈풀빌라는 약 4억 정도 매출이며 커플룸은 약 1억 5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수입은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의 키즈풀빌라 매매금액이 10억이면 매출이 4억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약 내가 3년 정도만 3년 안되죠? 하면 공금 횟수 대출 이런거 필요없이 그냥 운영 수익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짧은 키즈풀빌라 매매입니다. 입지도 바로 앞에 이런 멋진 통용 앞바다를 누릴 수 있으며 1층 2층 3층 이런 구조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2층 3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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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